국회 타협 가로막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법인세 공세 유승열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여당에 양보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심의 확정권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다수당 지도부와 만나지도 않으면서 장애에 훈수를 두는 것은 오히려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13일엔 국무위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단판 짓기 바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대통령 발언이 있기 전 여야는 여러 차례 협상에도 의견 차이를 좁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3 내지 24% 낮추고 3년 뒤 시행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는 22% 낮추는 정반은 물론이고 2년 뒤 시행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보다 더 완화한 것이다. 대통령의 개입으로 여당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이나 효과와 관련해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론적으로는 감세가 기업 투자를 유인해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했다.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의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인세에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조세정책을 주도하는 미국, 영국 같은 주요국도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한다라 증세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당은 국민감세 3법,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최저과표 기준 상향, 월세세 공제율 인상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세 표준 상향은 조세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감세에 집착하기보다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 하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보듬어야 할 때다.